오늘 내고양 닥터의 주인공은 경상북도 문경에 사시는 이순희 어머님이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궁이 앞을 지키고 계시네요. 두고 하는데 오늘 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주인이 있을 때는 옛날에 담배도 하고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못해서 서린 아빠도 용돈서만 쓰려고 하느라고. 오일장 서는 날엔 직접 만든 손두부를 내다 푸신답니다. 지난밤에 불려놓은 콩을 씻고 갈고 끓이고 두부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더군요. 어머니께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새 허리는 굽었습니다만 어머니의 이 두부는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만들어 오던 따뜻한 두부로서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굽은 허리는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아픔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하얀 두부가 이렇게 완성되죠. 이제 장에 나갈 시간입니다. 이건 뭐예요? 돈나물. 내가 요 밭에서 요렇게 뜯은 거라. 요렇게 해가 있다라. 머리도 안 치지 요런게. 가위가서 밥 비벼먹으면 참 좋아요. 다음 시간에 나갈 시간입니다. 나갈 시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